너네이미어 안녕하세요 지난번 스포퍼빵에서 진폭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헐 중단 나이스 하이키가 엄청 잘 까셨다 그죠? 빰빰 화장창 와차 슈돌 슬라일 이길 수 없죠 뭐하는거? 나 뭐하니? 나이스 횡신허퍼 좋았구요 저 모기업과 담배 사러 갑니다 네 다녀오세요 오피하네 행워추저 형님 호밍 능력 대체 무엇? 나이스 카운터 퍼포 카운터 잘 났죠? 오른자세 퍼포 꿀기술 나이스 한 번 더 불폭풍 콤보 먹여드리구요 크레를 깔아둡니다 그리고는 하단 에어레이드 3타 그바이 하단 샤프 하단 이런 왓챠 열심히 때린거 다 복구됐죠 카운터 였나요? 아니었네요 슈돌 나이스 당근빠따 하다조 킥 좋았어요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잘했구요 발목으로 메모리 하단 짬발 잘 흘려졌죠? 좋아요 빠밤 빠밤 밟고? 안되네 어퍼 빠밤 톡 빰 파파 파파 플라 찍기 실패 에어레이드 2타 에어레이드 1타 발목 에어레이드 3타 안되네 헐 왜 안나가 암스보홀 무엇 아아 깔끔하죠 아하 녹다네 고수 푸케들 이 넘 많은거 같 참 맘이 쓰리네 쩝 맥님도 강동당하셨군요 네 맞아요 헬로우 저스트 치즈 설라 나이스 لا이스 슈 나이스 카운터 에어레이드 스팸 케케케케케 오? 퍼스리가 확정이죠 샤프 하단 슈 돌 나이스 빰 안되네 에어레이드 1타 안되구요 발길어 마무리 투플 카운터 좋죠 슈 돌 횡신 그렇게 길게 치시면 슈 돌 맞기 쉬워요 슈 돌 안나가는 이유 무엇 카운터 잘 떴구요 굿바이 공디 팡팡으로 메모리 음 루피누스 부장님 저는 울산이라는 버그 괴물을 만나서 떨어졌습니다 으이 괴물 그 피지컬 반만 형 주면 안되겠네 형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헐 슬라 헐 해와달 뽀가 쓰셨네요 오 대박 죽고 죽고 헐 페링 페링이 진짜 페링이 너무 싫어요 나이스 잘 흘렸구요 밟고 하단 안되고 흐하 헐 그래도 맥님은 실력이 좋아서 금방 복구되잖아요 저같은 초보는 너무 힘든 게임인거 같아요 쩝 나이스 방금 막혔으면 죽었죠 죽을거 각오하고 쓰는겁니다 뭐 헐 헐 헐 헐 헐 저걸 저렇게 굉장하시다 천재 천재 퓨스리가 확장이 아니네 원투가 확장이죠 음 맞아요 노우 엎어 엎어 잘 깔았죠 나이스 해머 발동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답니다 밟고 하단 슈 돌 안되고 나이스 슈 돌 궁디 팡팡 준비되어있죠 그빠이 아 미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에어레이드같은 꿀기술을 쓰려다가 혼나네요 슈 돌 푸싱 안되고 아 저 패링때문에 생각해야할게 너무 많죠? 죽고 기상기 카운터씨 저런게 확장이야 공디 팡팡 공디 팡팡 축복 굿바이 음 얼마전에 스폰빵에서 졌는데 이것까지 지면 울꺼다 나이스 슈돌 끝났죠? 굿바이 아니 저걸 어떻게 클리어를 해야되지 모르겠어 나이스 백테쉬 어퍼 좋았구요 하단 아니 저걸 어떻게 흘리셨지 팍팍 아프죠? 슈돌 원투 안되네 원투 샷스 지사 죽고 Now 에브리 차임 아이두 흐흐흐흐 으흠 음 꿀쇼돌 정확한 타이밍에 깔아놨구요 카운터지 전타 확정이네 슬라 짠손 이거 한번 공망이 끝나죠 죽고 거기서 하이킥 쩐다 삐 파 와 와차 하단 헐 슛 헐 땡 안 돼요 하이킥 좀 그만 깔아놓으세요 혼납니다 나이스 레이지 온 로하 풀 꽝 안 되고 회와 달 이제 또 공방 한번 남았죠 나이스 어퍼레인지 어퍼걸이 뭐냐구요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죠 굿바이 어퍼레인지 어퍼레인지가 기술을 내밀고 있으면은 상대의 판정이 더 앞으로 와요 그것 때문에 기술을 내밀다가 안 맞아야 되는 거리인데 어퍼맞고 뜨는 경우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겁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안 닿았다 캑터스 좋아요 카운터 뭐 노우 공방 몇방에 피가 완전 동일해지죠 헐 죽고 내가 쓸걸 그냥 이제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다 매크로야 제발요 제발요 나이스 커트 좋았구요 밟고 에이앙 앉지 않죠 푸싱 안되고 아니 저거를 어떻게 패링하는거죠 깨물 어퍼 아아 진짜 저 패링땜에 행복할수가없어 극바이 크으으으으으으퐈 퍼쓰리가 확정 횡신샤프 횡신샤프 슈돌, 푸싱, 원투, 따닥, 툭! 저걸 어떻게 막으셨죠? 저는 컨버터 미드를 썼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봐요. 슈돌. 어퍼! 횡신어퍼 완전 꿀이다 그죠? 빠밤 안되네. 헐! 아아아아! 삑사리 좋죠? 헐! 나이스! 잘 심어놨었네요 그동안. 빰! 안되고. 헐! 슬라 진짜 싫어. 노읍! 노읍!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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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헐! 페링 냄새가 났었는데! 파이트! 헉! 헐! 헐! 헉! 헹! 헉! 헉! 저걸 어떻게 흘리셨죠? 어떻게 막으셨죠? 이해가 안되요 이해가 슈돌 슬라 시작되죠 에코라의 괴롭힘 방법 참 쉬워요 슬라를 잔뜩 쓰시면 됩니다 죽고 삐 저게 왜 이렇게 됐나 잘 노리셨네요 엄청나게 폴은 슬라야 없어도 돼요 폴한테는 슬라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게 모양 그러게요 서럽죠 화랑 저런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헐 짠발 패링 무엇 슬라 나이스 횡신어퍼 1피에선 못하는 플레이였죠 대박 왜 뒤를 보여 그러게요 죽고 흘렸는데 카운터 오와 에이앙 안되구요 나이스 슈돌 완전 잘 깔아놨죠 레이지 켜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밟고 에어레이드 발목 투원 허어어 방금 진짜 위험했어요 유아 스틸 고인 토큐 예아 나이스 슈돌 그게 앞을 보는데 프레임이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5프레임인가가 소모 되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아 저거 못 막아 죽고 누임싸개님 어서오세요 원 투 풀 로하 투 빰빰 예아 원 투 풀 로하 투 빰빰 안되고 흐흐 푸싱 어 앉았는데 아니 앉고싶었던건가 죽고 음 화랑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쉬워졌습니다 키스도 어려워요 넷키스 어렵더라구요 뭐 전 캐릭터를 다 해본건 아니었습니다만 좀 짜증나는 캐릭터들 위주로 플레이를 좀 해봤었는데 카타리나도 잘하기가 어렵죠 기본기캐라서 그래요 그리고 후딜이 생각보다 늦게 풀립니다 폴은 쉽고 강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저단에서 그렇죠 고단 올라오시면 폴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퐁 웟? 왜 뒤를 보나? 하핫 퐁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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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를 진짜 잘앉으셨다 대박 하핫 뭐하는거 매크로야 좀 잘하자 하하핫 하핫 맨잡기 슈돌 헐 대쉬 포 쓰리 카운터 무엇? 방금 레아 쓰셨거든요 음 유심만 내려와도 진짜 여유롭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정의화제는 폴에게 모든 영혼을 다 바치신 분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스 기상워퍼가 조금 늦으셨죠 드래곤워퍼가 조금 늦으셨네요 노우 죽고 아 코스튬 언제 바꾸냐고요 음 글쎄요 언제 바꿔야 되지 헐 이런게 확정이야 아 갑자기 귀찮게 짜게 짜게 플레이 하시니까 진짜 귀찮아요 헐 맨날 하얀 양복이야 그러게요 와 진짜 저걸 어떻게 기술을 보고 구분해야 하는가 보고 막을 수 있는 것이긴 한가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카운터죠 아니 나 뭐하는거 기상 도끼 잃었었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굿바이 그래서 로우는 항상 패스 왕자적 캐릭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좀 안될 수 있어요 캐릭터는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대전을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카운터였죠 헐 또 카운터 캡터스 좋아요 업퍼 좋았구요 발목으로 굿바이 카타리나를 네 좀 깊게 파보시는게 좋을 수 있어요 카타리나는 기본기 캐릭터라서 열심히 연습해놓으면 다른 캐릭터들 이제 실력 올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어 네 저도 지금 많이 맞았죠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그 귀요미 말구짱한데 맞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맞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딜겨 손해는 아니죠 에어레이드 갓기술이죠 노우 노우 헐? 업허를 썼기때문에 방금 못올려준거구나 헐 망했다 죽고 아 스윙킥 썼는데 네 화량으로 헌신플레이 가능하죠 단발성일진 몰라도 아무튼 가능하긴해요 나이스 해와 달 잘 씹었구요 카운터 좋았네요 발목 2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어떡해요 그것이 가능했다니 연하라 님이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하시죠 깐손 아니야 슛 슬라 무엇 아 아 바보다 반시계로 피한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보틀컷을 썼어요 완전 바보임 매크로야 완전 초바보였던거임 캑타스 좋죠 노우 난 그걸 쓴게 아닌데 하이킥 좀 그만 까시면 좋으실거 같네요 헐 왜 카운터요 하필이면 또 레이지가 만피네 아아 저걸 못막네 아아 저걸 못막네 음? 아 그런가요? 화랑이 불행했던 그 시절부터 플레이를 해오셨던 분들이 있기때문에 달망민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그래서 이제 영구구가 좀 많이 된거죠 쨰차기 완전 카운터 꿀이죠 끝났나요? 굿바이 원 투 풀 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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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것도 괜찮 캔다 싶네요 헐 횡신커킥 쩔었죠 잘하신다 아니야 바보야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나 죽고 괴물 괴물 슬라아 슬라아 헐 호밍기 무엇 헐 천재다 천재 아 괴물이다 괴물 천재를 넘어선 괴물이에요 노우 슬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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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에 진짜 속상한다 허 호 다행 나이스 뻥발 대신에 커맨드 입력은 육육육으로 한 다음에 왼손 눌러주는 정도의 센스 슬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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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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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만 때려 생각하는 것 같애 괴물 괴물 헛 헛 헛 헛 헛 헛 괴물 헛 흠 너무 나만 때리려고해서 흠 꼬이는 거구나 생각이 헛 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사 달라 땡큐 팔로우 미 플리 페링 진짜 쩀다 카운터 아...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카운터... 잘요... 해머 해머... 아... 해머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어... 헐? 천재다... 아니 괴물이다... 헐... 대박... 저게 닿는구나... 레이지 언...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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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패링 쓰신다 그죠? 아... 일어났는데... 아... 이런 거 좀 그만 쓰자... 매크로야... 네... 제발... 패링 쓰시다가... 시어들 맞으면 많이 아프죠... 뭐... 어디 보니... 왜 앞으로 안 보니... 딴성 계속 쓰고 있었는데... 확정인가... 죽고... 해머... 하... 아... 참을성 진짜 좋으시다 그죠? 헐? 헐? 1타만 쓰고... 카운터... 대박... 죽고... 말리고 있다... 또 말린다... 왜죠... 아... 3연패 좀 뼈아픈데... 아... 슬라 진짜 꿀... 꿀로 쓰신다 꿀로... 헐... 마지막 기회죠... 오우우... 레아 썼는데 안 나갔어요... 원잭... 원투가 확정... 플라 찍기 실패... 저걸 난 어떻게 해야하는가...? 슈 돌이 왜 안 나가...? 어차피 나갔어도... 1타 가드 된다음에... 음... 기어 맞았겠지만... 넙! 넙! 상대를 좀 봐라 이 화랑아 진짜 이상한 녀석이야 헐 나이스 꿀아퍼 어? 완전 좋았어요 달콤하네요 하단 딜레이 좀 줬다 그죠? 푸싱 휴돌 쫙 안나가죠? 헐 대박 궁디 팡팡! 굿바이 아 좋아 요렇게만 가자 푸싱 푸싱 어퍼 안되네 음 맞아요 그럴때가 있어요 우와 대박 너무 잘하시잖아요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음? 거기서 왜 앉아계셨죠? 꿀초스카이 좋구요 반칙임 한번더 아 Ahmad 애니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걸 놓쳐서 바보 휴돌 구바이 굿바이 그냥 깔끔! 깔끔했다 그죠? 다행 좋았어 지금부터 컴온 겟썸 지금부터 인간의 역섬 시작 스텝 인사이드 킥 안되구요 슈돌 안되네 원투 저걸 왜 보고 못왔나 너무 뻔했다 죽고 슬라 아 슬라 때문에 진짜 너무 피곤하다 왜 앉았지 나 썸머 1타 2타로 이지 선다 거시려나 요 아하 방금 아깝다 카운터였죠 슈돌 샤프 에어레이드 2타 중단 슈돌 슈돌 빰 안되네 저거 막히고나서 얼마인건가 헐 뭘 나 뭐하고 싶은걸까 도대체 죽고 삐 죽고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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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1 파이트 나이스 잘 낚았구요 에이앙 흐흐음 안준뱅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혼나요 밟고 발목 2 에어레이드 발목으로 굿바이 투포 안되네요 캑터스 꿀 하단 안얼려지는 프레임 푸싱 슈돌 초아스카 2 아니야 저런거 안썼거든 벨 에이앙 에이앙 발목 투 슈돌 나이스 패링을 못쓰게 해야되요 아 에이앙 안되고 슈돌 그렇죠 이렇게 패링을 못쓰게 해야됩니다 궁디팡팡 패링을 안써야지 제가 하고싶은걸 할수있어요 음 계속 패링쓰신다 그죠 그런거없다 난 계속 패링쓸거다 잘 흘려주구요 좋았구요 슬슬 무한맵 질린다 그럴수있죠 하단 헐 거기서 커킥 쩐다 아 슬라 나이스 슈돌 근데 벽이 있으면 로우도 쎄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헐 밝기 후딜이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카운터 나이스 이거 되나? 되나? 카운터 아 1도트 딴송 나이스 스프 1 투 따닥 투 아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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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그렇게 어렵게 이긴게 꿈만 같잖아요 좀 이러지 마세요 네 잠시만요 나이스 슈트올 슬라 뭐하는거 헐 슬라 저걸 이기시네요 진짜 용감하시다 쩨착이 안되네 아 앉는게 늦다 바보야 나이스 차스카이 좋았구요 우와하 떡밥을 물어버렸네 신선한 떡밥이었구나 하하 어우 발목쓰려다가 미클 생각나서 미클 썼는데 오른자세였네요 사이드킥 마무리 음 그렇네요 확실히 저도 네 당연히 삑사리죠 저런걸 저기서 쓸리가 없잖아요 하하 요즘 손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거 같아요 사실 뇌가 많이 가지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슈트올 나이스 이걸로 어떻게 헐렸지 아 엎어 준비하려고 3으로 내리다가 그럴 수 있죠 헐 헐 헐 헐 죽고 네 저도 삑사리 나죠 끝! 아 안되네? 아깝다.. 슬라.. 아 늦었다 슈 돌 잘 깔아놨구요 나이스 좋아요 양잡기 실패 죄송합니다 역가들 패턴 조심 아니야 원투 써야지 바보야 뭐하는거니? 오오 아 레드 가드 10 플러스 7이고 밝기 발동 19라서 그래요 아니다 이 악마야 죄송합니다 왓? 이게 다 맞아야돼? 가자! 너무 아프잖아 실화해요 이런 데미지 플래싱이 확정 나이스 아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호밍 죽고 발목이었으면 카운터 내서 끝났었어요 슬라 저는 슬라가 참 싫습니다 아니 왜 못피암? 와다 헬로우 플로우 플랫 플립 차스카이 꼬리죠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플립 플랫 플롭 하이 로하 플 안되구요 슬라를 맞아야되고 서러 온 순간 차스카이 도장님이 H 99 64 6569 팔로우 땡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9964 6569 님 팔로우 고왔습니다 팔로우 땡큐 부장님이 주문하셨던 차스카이 선물해드렸어요 꿀이죠 나 같으면 더러워서 리벤지 안함 에어레이드 우아악 저도 그렇게 따지면 로우한테 할말 많죠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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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 더럽다 리벤지 안함 하고 헐 카운터 슈돌 헤헤 일부러 대신 슈돌 깔았는데 잘 통했네요 다행이에요 뭣 다행 슬슬 조급해하시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초슥초슥 좋아요 카운터 알아서 맞았죠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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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카운터 뭐옷 풀었거든 푸었거든 카운터 flying 나이스 횡신초어 슬카이 좋았구요 음 좋아 슈 돌 슈 돌 나이스 이거 게임 아니에요 너네 있네 하단 슈 돌 안되고 빰 나이스 왜죠 방금 뭐죠 발목으로 굿바이 흠 못질러 봅시다 음 방금 렉이 좀 있었어요 홈버 넣는 중이었었어가지고 미칠뻔 했죠 호밍기 슈 돌 하하 패링 좀 그만 쓰세요 혼납니다 진짜 저거 왜 못피하지 음 맞아요 지금 간헐적으로 렉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헐 아 야 그거 이걸 나이스 보커셨죠 보커셨죠 릴업션 좋았구요 슈 돌 안되네 죄송합니다 슈 돌 양잡 안되구요 굿바이 조금 사도르셨다 그죠 헐 헐 헐 2타까지 계속 쓰시네요 대박 카운터 잘 떴구요 빰 끝났죠 분리프레임에서 좀 그만 쓰세요 패링을 제발 아 생각할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하단 안되고 헐 헐 쩐다 행신플레이 무엇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이게 확정 늦게 일어나시면 그게 확정입니다 카운터 나이스 죽았나요 어우 백두산 펀치 완전 꿀이죠 해머 나오기 직전에 백두산 펀치 카운터로 메모리 나이스 아직 갈 길이 먼가보네요 5연승 꿀 완전 맛있네요 냠냠냠냠냠 하단 포스 엠페러 렛츠고 아니다 제대포 447아 슬라 하단 하단 대박 죽고 호밍기 꿀이었네요 그리고 백돼시 살짝 한 다음에 숄돌 약간 천천히 쓰는 것도 완전 좋았어요 이럴수가 이건 별로다 아니야 아니야 슈돌 에어레이드 2타 캡타스 좋아요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하단 원잽 투포 슈돌 안되고 헐 그것도 패링하세요 얼만큼 괴물이시고 싶은 거예요 슬라 싫다 저게 왜 따라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분리 프레임에서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혼납니다 나이스 호우 와 방금 투썸 쓰셨던 거 같아요 나이스 슈돌 발동이 좋아요 헐 저걸 횡으로 피한다고요 대박 횡플레이 진짜 싫다 하하 좀 그만하시고요 네 아니야 방금 뭐죠 뭔지 몰라 나무튼 게이득 에이앙으로 메모리 꿀패턴입니다 상대의 발악이 예상되어질 때는 크레메 크레메 공찬과 크레를 하고 횡캔 에이앙 화랑한테 한번 말리면 진짜 복구가 되게 힘들다 그렇죠 화랑 특징이에요 그리고 복구되서도 안되는 거고요 허 강등 먼저 뜨셨네요 슬픕니다 크으 아쉽네요 편히 쉬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흠 불과자 이타를 노렸습니다만 안됐네요 슈돌 슈돌 아깝다 도끼히타가 그냥 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멋진 찬스 말입니다 샤프 슈돌 빰 카운터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운터 놔주셔서 감사하구요 죄송합니다 죽고 거기서 썸머 힐타를 왜 쓰셨지? 삑사리신가? 그러길 바래요 안그러면 안됩니다 하단 두번 나이스 카운터 잘보고 쓰시죠 쩨차기 카운터 마지막 찬스다 그죠? 죽고 저걸 어떻게 한 줄 생각을 하신거죠? 이해가 안돼요 제 상식으로는 나이스 슬라 캑터스 나이스 뭐하는거? 차스카이 차스카이 안되네 어? 제스 도끼쌌거든요 글쎄요 펜같은 애들에게 뭐 말리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반드시 정답인 경우가 아니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헐 원잭 격추 바주카 무엇 노우 나이스 흐허허 컴보 이거 좀 바꾸면 안될까 우리 우리 어어 나이스 캐치 잘했다 빰 슈 돌 염투 나이스 좋구요 헐 슬라 무엇 엎어 빰 슈 돌 안되구요 해머 예정돼있을 해머 아 바보 죽고 거기서 오른발을 왜 눌렀지 오른손이 말을 안넣네 니가 범인이었구나 왼손은 말을 잘 들어주는거 같은데 오른손이 말을 잘 안들어주네요 그 펭웨이도 벽공방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펭웨이가 기본적으로는 시기 횡신에 약하다는걸 염두해두고 플레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겁니다 주력기에 대부분이 다 투잽이 반시계를 잡아 미쓰라님 어서오세요 안되네 맥로헨님 중화민국의 무술가 마샬로우의 강단에 실패하시다니 사대주의에 빠져 긍지마저 이르신겁니까 저분은 맨날 오셔서 긍지 타령하시죠 카운터였죠 어허아 아프다 진짜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카운터 헐 그걸 흘린다구요 초스카 맞으면 죽는핀데 헐 나이스 슈돌 잘 깔아놨구요 좋아요 슬라하하 슬라 때문에 속상해 나이스 슈돌 아직 안끝났죠 불포풍 2타 좋구요 크레로 메모리 하단 안되구 포스리가 확정 샤프 안되구 원투풀 슈돌 원투... 하하... 나 진짜 미치겠다 원투풀 슈돌 그럼 더 미치게 해드려야죠 아 아 나이스 14딜캐 퍼펙트 완전 퍼펙트죠 죽고 헐 왜 초 헐 슬라 진짜 쩐다 그죠 크레이 이후에 어설프게 백돼치 하시면 초스카이 맞아요 아아악 그걸 흘리면 어떡해요 옆가드 조심 죽고 발목을 흘릴 줄은 몰랐어요 와... 거기서 발목 흘릴 용기가 있으시군요 굉장하십니다 흠흠 이대로 역 강단 당하면 와... 어떻게 해야 되나 노우 노우 나이스 광견맨님 어서오세요 광견맨님 어서오세요 광견맨님 어서오세요 무엇? 죽고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발목 2타 안되구요 헐 헐 헐 하아.. 진짜 싫다 유럽 조독하님 어서오세요 어? 뭔가 뭘 놓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흐으으으으으으음 완전 꿀이다 달콤해 앉아 앉지 않네요 헐 아니 타이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놀라가시면은 반칙이죠 끝나나요 아직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에어레이드 개사기 맨어퍼 허허허 백댓씨 굿바이 아뇨 아뇨 초스카 있었어요 바보야 하하 하하 아 진짜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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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만 쓰세요 네 헐 헐 죽고 죽고 뭐가 문젠거지? 플레이의 문제가 뭐지? 피지컬이 구데기인 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어디서 더 손을 볼 수 있는 거지? 어디서 손을 더 봐야 되지? 모르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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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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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 안될지는 한번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나이스 잘 흘려주고요 시작이 좋아요 빠밤 빰 톡 안되네 패링 진짜 패링 넘나 싫은 패링 나이스 프레이 무시하는 공격 좋았죠? 아직 피가 남았네요 꽤 많이 남으셨네요 그것도 짠손 뭐죠? 원 투 딜레이 미들로 굿바이 하단 아니구요 노우 원 투 풀 빰 빰 슈 아 대신 슈 돌 깔지 말걸 크아 손에 개손에 슈 돌 아니다 이 악마야 하하 거기서 슬라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슈 돌 안되구요 짠손 생초 슥 죽고 원 잽 우와 대박 나이스 잘 참았죠 사실 못 누른 거예요 어퍼를 하하 피지컬 구데기 인게 이럴땐 도움이 되죠 어퍼 나이스 슈 돌 안된다 안된다 이노네임님아 카운터가 좋았어요 샤프 에어레이드 1타 실패 발목 2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예스 페이스 조금씩 찾아오고 있죠 좋네요 하단 원 잭 차습 원 투 따닥 소드 안되구요 슈 돌 안되구요 이럴수가 노허우 그걸 백데쉬로 어떻게 피하셨죠 죽고 봉투 88님 어서오세요 우리 잘생긴 제임스 봉투 아 기판친다 아니요 무한매빛이라서 오히려 다행인걸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샬로우도 엄청나게 세니까요 로우 무시하면 안되요 죽고 4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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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하아 안되 퓨 technique 월 퓨 퓨 퓨 퓨 퓨 퓨 해머가 시계로 피어야 되는 기술이었나? 기억이 안나네요 켁터스저츲 어? 그래 좋았구요. 슈돌 풀퍼풍 2타 로하 빰 안되구요. 죽고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나의 피지컬이 9대기인거 인정을 하겠지만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은 음 꼭 그렇게 피지컬에 의존할 필요가 있나 나이스 기상어퍼 카운터 좋죠? 하단 투포 초핑 슈돌 깔구요. 안되네 랩어퍼 밟고 슈돌 실패 아 시계로 기억해요? 응 감사합니다. 으아차 아차 슈돌 굿바이 궁디팡팡 하단 음 지금 노네임님은 슈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원투러시 아니 왜 방금 뭐하는거? 뭘 쓰고싶은거니 우리 매크로야 뭐하는거? 뭘 쓰고싶은거니 우리 매크로야 뭐하는거? 뭘 쓰고싶은거니 우리 매크로야 나이스 아직 안 끝났나요? 여기가 그 유명한 초스카이 보는덴가요? 네 어서오세요 코치 호드로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로우를 안해주신 분이라면 처음오신 분들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팔로우는 매크로야에게 참 많은 힘이 돼요 안해주셔면 뭐 어쩔수 없지만요 카운터죠 아니다 이 매크로야 노우 하단 아니다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나 매크로야는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이스 방금 진짜 투원 잘 썼다 우와 투원 안 썼으면 지금 큰일날 뻔했죠 우와 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초스카이 보러 오시는 곳이에요 단건물 밖에 안 들고 있는 용자가 던전에 들어가서 괴물들을 무찌르고 있는거죠 아니 왜 카운터 드로포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후후후후 슈돌 로우 하 풀 꽝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무험하게 건방지게 죽고 스콜피온 킬 좋았죠 슈돌 좌스카 이 실패 하단 아니야 아 지금 하단이에요 아 진짜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귀찮게 하시는거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구요 자 선생님 선생님 자 침착하시구요 슈돌 슈돌 에어 레이드 2타 슈돌 샤스카 안되죠 슈돌 어퍼 나이스 상단의 피 완전 꿀이 왔다 와 쩔었죠 몇 가드 안되구요 이럴수가 빰 빰 빰 아니 그걸 어떻게 흘리셨죠 죽었나요 빰빰빰 에어 레이드 2타 에어 레이드 2타 발목으로 예스 굿바이 원투 풀투 슈돌 푸싱 안되구요 어 되는게 하나도 없어 샤프 샤프 빰 슈돌 안되구요 나이스 이건 재수 좋죠 에이앙 앉아 안앉네요 원투 원투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로우가 공콤이 진짜 쓰레기라니요 그럼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다니 봉투님 맞으세요 나이스 카운터 미들 하이스 볼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1프레임 판단이 늦었네요 헐 헐 몇 가드 한번더 몇 가드 한번더 양잡 푸시구요 죄송합니다 죽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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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오 잘일렸어 짬발 안나오네 하면서 거두는 순간에 짬발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안앉았어 이 바보야 나이스 규상 하단킥 카운터 좋았죠 헐 헐 어퍼 끝났죠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헐 미클 안되네 죄송합니다 빰빰 와당창 어퍼 안되구요 나이스 밟고 안되네 휴 더 홀 레이지가 딱 켜지는 피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슬프네요 나이스 카운터 밟고 빠앙 굿바이 이레자싹뚜가 업타임 지금은 아마 4시간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일거에요 하아 진짜 잘하셔 으음 한글로 해야됩니다 부장님이 요청하셨던 차스카이 굿바이 에디션 케이님 어서오세요 네네네 맥그로야님 삼촌? 네 삼촌이죠 아 슈돌이 안나가네 슈돌 대체 슈아 발동은 대체 언제부터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세차기 카운터 그냥 지른거죠 아 네 오플찍기 최대콤 얼마에요 헐 왜 앉았지 아 백댁시 앉기 죽고 스위 슈우 하단 안되고 오플찍기 최고댁 62 뻥발부터 시작하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아 앉았는데 아 아깝다 헐 그걸 흘리시는거에요 하단 대에에 박 죽고 스위 슈우 뻥발부터 시작하는 콤보는 카운터시 확정이 아닙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생활의 정보 헐 헐 나이스 슈돌 정확한 타이밍에 깔아놔서 원잽 견제도 못하게 잘했네요 어 풀었는데 뻥발말고요 어 그럼 뭐해요 알려주실래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나이스 헐 헐 헐 헐 헐 거기서 썸머 나올줄 알았죠 하지만 이 다음에 뭐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헐 좀 제발요 제발요 흐흠 굿바이 음 미클로 스크류 그럼 다음에 대시 볼케 2타 대시 셋업 다음에 슈 돌 콤루트 스쿠류하고 대시 셋업 셋업 꽝펀치 셋업 헌팅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맞죠 와샤아 와샤아 어퍼 상단에 피 꿀 으으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말쩡 중단 슈 돌 페링 좀 그만 쓰세요 혼납니다 진짜 발목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카운터였죠 와라아 와랴 샤프 빰 백댕시 슈 돌 슈 돌 원투 따닥 소드 실패 슈 돌 헐 슬랍 웟 포스리가 확정 횡신 좋아 스카 포 오 꽝펀치 아깝다 하아 좀더 빨리 썼으면 맞았을텐데 슈 돌 안되구요 로하 풀 에어레이드 기타 굿바이 아 카운터에 안맞아요 슈 돌 어퍼 완전 카운터 어퍼 꿀이었어 방금 진짜 잘했다 그죠 하하하 에이앙 에이앙 카운터 아니구 는데 나는 왜 너 진짜 이걸 못 막았나 바보야 바보라서 그럴 수 있죠 카운터 예스스 에이앙 안되구요 카운터 헉 껌펄치는 전상은 확정인가요 그랬나요 굿바이 빰빰 빰빰 과학쌤이 너무 수업을 잘하셨다 그죠 4영강이라니 4시간 영강이라니 카운터 꽝펀치보다 그 빠른 자첸 볼케 2타 3타 그렇게 하시는게 훨씬 데미지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58 안정성도 어마어마하구요 대신 축이 틀리면은 장담 못 드립니다 원투풀 슈 돌 안되구요 나이스 슬라 원 포스 아니 어떻게 저걸 다 구분하시는거죠 슈 좌스카이 부장님이 요구하셨던거 잘 이행하고 있죠 로 하 플 깡 으으 말구이 바보야 플래싱 할 할 호하 히 하 에어레이드 2타 발목 안되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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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게요 안되요 뭘 하시려든간에 안됩니다 원투 네 유역주덕하님 들어가세요 굿바이 쨔차기 카운터 완전 꿀이다 원투 빠밤빰 안됐네 배밤 원투 실패 나이스 투포 투원 슈 돌 안되구요 발목 투 에어레이드 3타 예에에에에에 아니야 카운터 나면 안돼요 그런거 응 좋아요 저 기술명은 모르지만 아무튼 러쉬기 잘 흘려졌구요 톡 안되고 헐 죽고 와장창 스위 1 호밍기 나이스 꿀 패턴 이었는데 뭐가 문제인거죠 헐 슬라아 슬라아 죽고 아이 과학쌤 해고좀 당하셔야죠 이정도까지 하셨으면은 영광좀 그만하세요 이 교수님아 노우 슈더홀 나이스 좋아요 빠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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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거 뒤집히면 울꺼에요 이거 뒤집히면 울꺼에요 래스트 인 피스 노 네임 밍크 파이 약싸고 약싸러 어떻게 가요 굿굿 굿굿 감사합니다 음 음 이거 콤버 쓰시는게 제일 좋아요 꽝 펀치도 괜찮긴 한데 확실히 딜링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물론 이걸 쓰는게 가장 좋지만요 헐 콤댐 진짜 쩔죠 에이앙부터 시작하면 콤댐이 쩔어요 근데 에이앙은 카운터 구분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힘든 면이 많습니다 어 데미지 팔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 루트를 쓰시는게 더 좋아요 지금 요즘 저도 이거 연습은 하는 중인데 쉽지 않네요 아까 말씀하신 콤버 써봐야겠다 음 괜찮은데요 벽머리도 괜찮고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매칭을 안 받아주시는 분이시군요 그럴 수 있죠 어 통신에러가 발생한거네요 누구신가요 지금 거의 풀포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샤오 소담님 안녕하세요 한파만 잡으면 되는데 잡을 수 있을라나요 링 피링 아이 갓차 아이 갓차 힘 음 헬로우 제프지 제프지 링 링 흐 이 링 링 링 필리 링 링 링 링 링 링 샤오유 시작은 어퍼부턴 안됐고 톡! 촤스카! 에이앙! 빰! 안되구요 헐 왼잡기였네 하단 슈돌 대박 죽고! 빰 빰 빰 죽고 음 양잡기 왜 나갔지? 몰라요 촤스카! 이! 로하! 빰! 안되구요 대박 나들 뭐한거니 바보지댔다 빰 빰! 펴! 아프죠 포스리가 확정 푸싱 앙! 양잡 안되구요 죽고 도끼차고 무조건 오름플스 샘 도끼 맞으면 아 알고있죠 근데 소담님이 저랑 할땐 조금 다르게 하세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한판만 이기면 돼요 노우 저런 것도 주워진다 대박 그렇죠 좋아요 발목 그바이 이제 오름플라 도끼 맞으신 다음에 오름플라가 오름플라가 안될거다 아마 그죠 그렇죠 이렇게 미클 밟고 안되고 포플 꽝꽝 펴펴 에이앙 안되네 발목 예스 한라운드만 더 제발 어짠 안되구요 발목 투포 안되네 하단 왜 못막혔지 바보라서 그럴 수 있죠 다행이죠 다행이죠 죽고 순간에 선택 미스가 사망 아깝다 악마 발 다음에도 오름플라가 되긴 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적응하기가 어렵네요 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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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미클 미클을 미친듯이 깔아야되요 이렇게요 나이스 좋아요 악마요 아아아아악 꿀꿀꿀 링 바디 블로우 아미다이 이 악마야 헐 나이스 오름플라 잘 실렀죠 노우 저게 뭐죠 왜죠 상보 저놈의 상보 행복할 수 없어요 나이스 잘 막으셨다 그죠 너무 뻔했나 차스카이 좋았구요 완전 꿀이네 굿바이 굿바이 좋았구요 완전 꿀이네 네 전 로우와의 데스는 이겼습니다 네 노네임님이랑 붙어서 이겼죠 헤일량 앉아 아니야 나이스 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죠 뭐죠 왜죠 음 방금 뇌정지 왔었네요 음 어느 상황에서 뒤풀러가 졌었죠 졌었죠 두번째 승단위기 찾아오는 순간 세라운드만 어떻게든 따면 돼요 하단 슈돌 에이앙 좌슥 안되네 헐 좌스카이가 저 봉하 못 잡는구나 저 봉하 못 잡는구나 노우 헐 죽고 제 벽인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죽고 나이스 포스리 판정이 엄청 좋아요 나이스 어퍼 하단 슈돌 헌신 좌슥 안나가죠 굿바이 설마요 제가 그런걸 당하겠습니까 궁디팡팡 으음 아 디벤소년 에 저 썼어요 8프레임 그렇게 해서 쓰는거죠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처음 시도해본거였지만 잘됐네요 다행이죠 톡 빰빰 원투 힐렌스 에이앙 안되고 역가드 조심 아무튼 역가드 조심 에어레이드 안되고 빰 밟 아아 죽었나 헐 이런게 들어가요 아 죽었네요 별이상한 또 패턴이 또 있다 와 돌겠네 샤프 안되구요 하단 하단 좋았스 밟고 굿바이 저거 소담내 습관이시죠 원잽 왠어퍼 원 빰 빰 나이스 게이득 포스리가 확정 행신샤프 안되구요 그거를 막으신다 이거죠 음 헐 아 진짜 이건 별로다 차스카이 좋았구요 라이진으로 떡상 성공 라이진으로 떡상 성공 에이 기준 Lords 모의 뺏어